Q. 절여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형들한테 배웠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줬던 거 아주 웃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창갑 저 후원해주는 데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부 형식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후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신기하거든요 주진만큼 일단 열심히 해서 상담 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